구독 부탁드립니다. 구독해주세요. 마술하면 나쁜 점 안녕하세요 니키입니다 제가 그동안 마술하면서 직접 겪었던 것들 그런 것들 위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럼, 지극히 니키스러운 마술하면 나쁜 점 보러 가시죠 잘 봐 1,000원이 5만원으로 바뀌는 마술! 진짜 바뀐 거야? 진짜 신기하다! 야 잠깐만! 야 그거... 내 돈인데? 니키님 오늘 공연 준비 다 되셨죠? 아 네 준비했어요! 네 얼른 가셔야 돼요 가시죠! 아 잠깐만요! 어 가시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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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.. 이거 너무 멋있어요 다 보내주세요 오빠 여기에서 너무 더 주세요 아 너무 멋있어요 더 앞서 보내 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오빠 너무 멋있어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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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너무 시끄러워 아... 다 끝났다 아 이거 다 언제 줍지? 너무 많아 아 다 끝났다 다시 한 번 해볼까? 다시 한 번 해볼까? 오늘 나온 이 다섯 가지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일까요?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지금 이 영상의 댓글로 정답과 함께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염력을 할 수 있는 이 사이코 키네시스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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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